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. 봉헌이 진행된 동안에 김우승 목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. 오,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나의 믿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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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